너 지금 관객끼도 오면 안되는데? 그렇게 맛있어? 아니야 뉴욕이 생일 점심은 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 회전초밥 특별히 뉴욕이가 좋아하는 회전초밥집을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애는 수영복 챙겨가야 되는데 입어버렸어? 너무 맛있어 엄청 맛있을까? 되게 쪼깃거리지? 응 너 내일 가서 수영해야 되는데 감기와서 어떡하냐? 수영 못할수도 있겠다 안돼요 너먹 수집중? 너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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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미유기 생일 축하해 미유기 생일 축하해 인아도 오빠 생일 축하해 줘야지 그것만 넣고 있지 말고 빨리 생일 축하해주라고 고마워 좀 똥싸요 아우, 배에 이렇게 하나씩 뭐야? 배에 이렇게... 진짜, 너무 나왔어요. 너무 나왔다. 오, 잘했어. 어, 뒤로 쭉 가면 되겠다. 여기로, 여기로 놔. 하나씩 다 먹으면 22만 4천 2백원 들어요. 22만 3천 2백원? 22만 4천 2백원. 벌써, 몰랐어? 맛있게 먹어. 생일이니까 많이 먹어. 네. 조금만 드자. 아빠, 아직 먹지도 못했는데 벌써 세 점수 먹었어? 아, 먹어요. 아이고, 우리 애는 못 먹고. 미안해. 얼마 먹었다고? 24,100원. 24,100원? 아니, 난 나이랏어? 28피스 먹었어요. 만족해. 안 부르면 사람이야. 몇 개세요? 우유. 128간 중간에 왔어요. 두 가지 고기. 두 가지 고기에 прогул을 준비했어요. 여름 배기가 부족한 곳이었고요. 아, 해외 Shake», 어색, 아, 이중, 아이중. 물만 심으셨어? 한국국수는 무슨 맛이지? 맛있어? 나 이쪽으로 볼까요? 나한테 먹어요 엄마, 뭐라고 해? 이만해, 먹어봐 아빠, 아빠, 여기로 가요 지금 말고 한번 들어 볼까? 우와 애 안 불러? 네 오, 뉴욕이 케이크다 벗을래 벗을래 양말 벗을 거야? 그냥 방으로 가보자 애사야, 저기 가서 구경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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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 보게 내가 할 수 있어 아이고 애나 너무 높은데? 내가 할 수 있어 이나 이렇게 하면 돼 자, 올라가 아가였어 아가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예요? 이거? 큰일나 이렇게 무거운 거를 들어봐봐 진짜 금은 아니였잖아 예나야 어디 있었어 알려줘 오빠 갖다 놓게 이거 뭐야 또 안경 엄청 특이하네 애나 호텔 오니까 좋니? 호텔 세일이야? 호텔 세일이야? 응 아우구 새 오기가 좋은거지 야 노을 장난 아니야 아 이쁘다 엄청 커 집에서 이런 뷰였으면 좋겠지 해가 들어가고 있다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.